자 중2비상김 5과 족보닷컴 2회의 문제 설명합니다. 11번이 아니고 9번 틀렸는데 9번에 디스가 가리키는거 디스타임이 가리키는거 문제들이 성장하는 것의 일부야. 2번과 마찬가지로 2번이 어떤거냐면 벨라가 제니와 문제를 겪었던 2번처럼 이거지 그렇기때문에 벨라가 문제를 겪음 뭐 이거야 이거였고 그 다음에 14번에는 푸벨라 아 불쌍한 벨라 뭐 이거잖아 불쌍한 벨라니까 당연히 어 슬픈 애가 얘기하겠지 불쌍하다고 하니까 벨라가 혼자서 밥 먹었어 점심에 오늘 점심시간에 푸벨라 아 벨라 불쌍해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a번이었고 19번에는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거 일단 답만 얘기하면 너는 매우 긴장돼 보여 문제가 뭐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문제가 뭐니 답이 뭐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서 틀린거야 그렇지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to 또한 이해 되니 문제가 뭐니 얘기했으면 아 나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지 자 그 다음 26번 어법상 바르지 않은거만 일단 얘기하면 답 d번인데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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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현재도 hurt 고 과거도 hurt 고 과거 분사도 hurt다 중요한 것들 여러가지 나왔는데 during이 4로 바뀌면 안된다 맞는거니까 during이 요 대시 원래 y 인데 대서로 바뀐거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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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로 바뀌면 안된다 여기 대시 왜냐면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 대신 위치로는 바뀔 수 있지만 y 로 바뀌면 안된다 왜 뒤에가 불완전이라서 이거 이 과에 나오고 있는거 아냐 c 번은 됐고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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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이 d번이고 let a b b 자리의 번 동사 원형 맞지 자 20 그 다음 30번 마지막 문제 워크아웃에 가장 의미로 걱정한거는 그들은 좋은 친구야 그들은 그것을 해결해 나갈 거야 아 워크아웃이 운동하다 도 있고 운동하다 3번의 운동 그 다음에 공간을 찾는거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거 이거야 어 파인더 솔루션 솔루션이 해결책이거든 30번에 2번이었다 고생이다